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엉덩이 떨어져서 그런가 엄지손가락 스프레서 치우시구요 고기 떴어요 어디가냐 좀 더 들어야 돼요 엄지손가락 스프레서 치우세요 가무새요 그대로 가무새요 너무 오픈하구요 한 번 더 놀아야 끝 샷위화 그렇기 위해 정확한 상관은 들으신다 이하며 자세히 안 풀려요 안 만지겠지? 네 안 풀립니다 줄 놔주세요 줄 놔줘요 줄 놔줘 줄 불러주시고요 줄 놔주세요 옆에본 줄 놔줘요 줄 놔주세요 옆에본 줄 놔줘요 새벽에본 줄 놔주세요 줄 엉키신 분 줄 놔주세요 줄을 놔주세요 줄 엉키신 분 줄을 놔주세요 내꺼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? 나이스! 엄지손가락 치우세요 옆에 줄 놔주세요 옆에 줄 놔둬요? 사장님 줄 썸바 눌러요? 그렇지 로드 조금 세어보시자 연질 때랑 머리를 뜰 채 쪽으로 가야지 사장님은 줄 풀어놔줘요 그냥 계속 엄지손가락을 왜 잡아요? 안 잡았어요